안녕하십니까 한국친호팀입니다 자 오늘이 7월 9일입니다 아 창량에 폭우가 와서 너네 한번 나와봤습니다 근데 비가 이렇게 많은데 왜 물이 없을까요 제 방이 터졌네요 아 진짜 못살아 진짜 옆에는 강이 있어서 여기 5월 초에 준설 했거든요 강준설 그런데 이렇게 터져 버렸습니다 와 비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거 큰일났네요 이거 아 참 이하말 없다 여러분들은 뭐 비 피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피해가 많네요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거 창량에도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비올때는 밖에 나가시면 안됩니다 아 저는 밖에 나왔지만은 죄송합니다 나와서 아하 오늘 느낌이 별로 안좋길래 이렇게 나왔더니 역시 불길한 이 예감은 틀린지가 없습니다 자 이거 못살겠네 일단 이거 신고를 해놨으니까 저도 이거 원상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나가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안전한 곳에 이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창량에 비가 많이 오니까 아 손실 좀 전해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창량에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